신바디 왕의 왕의 신바디가 서류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이건 너무 여쌀해가지고 그게 아무도 안 좋은데 그리고 크리티컬은 다 채웠는데 바디를 무릎은 적혀요 없어 없어 그래서 이게 도로시 바디디를 다시 가야되나 지금 짐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저 바디 하나도 모르니까 처음이다 이거랑 D.O.D라고 하는 바디를 두 개를 사봤는데 D.O.D는 그냥 꼭 붙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여행 메리거나 이제 D.O.D를 해야되고 싶어요 D.O.D가 요즘 좀 뜨고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그 YMI랑 같이 좀 많이 쓰더라구요 아하 근데 근데 완전